일단 주소는 알려주시구요 뭔가 스텝이 광견지님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광견지님 EID 아니고 승전적 더 높잖아요 오 뭔 패턴이지 이건? 와 아깝다 우와 천재 와이씨 개쩐다 와아 나랑 만날 화랑 유저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다 높냐? 아 미쳤나봐 저게 콤보야? 왜 이렇게 잘해? 와 장난 아닌데? 아 미쳤나봐 간다 로우킥 나 진 쫀 잘 우와 안이 데옵니다 와 압박 쩌네 멈추지 않네 라운드 투 파이트 투 투 투 나락 나락 투 투 와 쩔었다 잘 피했다 안 걸리죠? 좋았어 잘 맞췄어 시작은 나락 드시가드 역시 페이크지 잘 끊었다 잘 끊었다 형님 동시에 히트 깔아두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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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혹스 스텝은 바로 잡아줘야 쟤만 힝 힝 힝 와 개쩐다 힝 힝 힝 와아 이거 광견지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개쩌네 와 개멋있네 게임하는거 어 네네 괜찮아요 네 제 프린트 티셔츠라니 이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저 이거 져도 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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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멋있는 척 해야지 나도 멋있는 나도 멋있는 척 나도 멋있는 척 나도 멋있는 척 멋있는 척 멋있는 척 헤헤 두번은 안걸리 지렁이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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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괴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피해버리기 아 이거 안맞는다 이타가 있어 오호 압박보소 매우 공격적이다 오호 스탭보소 툭 툭 걸렸죠? 왠지 일어나면서 내밀거 같애 파쇠축 탱이 오케스 오케스? 오케이 좋아요 로키 두번 와 이거 반신로 피해지네 나락 이걸 막아? 나이스 들키 나락 오케이 오니 캬 좋았거요 완벽 이대로 밀릴 내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달달곰님이 오셨군요 아 달달곰님 반갑습니다 살살해달라고요 저한테 킬링워크를 그렇게 때리셔놓고 제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살 좀 해주세요 아니 더 세게 해주세요 아 좋아 더 강력한 걸 원해 저두 개 너무 멋있어 이 분 활알 간 진화 오 좋지 safeg 도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이야 나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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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그로 확정 아 뻥바 안나왔어 뚝 원투 노킥 두번 먼저 때려버리기 이런 스타일은 무서운데 저런 타이밍에 먼저 내밀면 내가 타이밍 꾸기가 어려워져요 오케이 업어치기 나락 안쓸거에요 나락 안쓸거에요 나락 사기쳐버리기 역시 나의 낚시 계속 좌종 깔다가 나락 나오면 막을 수가 없죠 모드? 모드 모르겠다 미두씨 아직도 미션만이 밀러있나요? 어? 아 미션이요? 미션은 없습니다 크레아 크레아님 처음 감사합니다 오 아싸 일어나세요 오 그렇지 한번 더 아 아 이타 상단 완벽한 예측 벽돌리기 화쇠축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로우킥 로우킥이 안나갔어 시작 나락 우와 형님 감사합니다 나락 웨이브 안나간거같아요? 애매한 움직임 아 죄송해요 너무 많이 썼죠 네 노 아 아 맞아주세요 움직임이 확정이거든요 제가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나이스 한번 더 해볼까 이거 통할거 같은데 또 통하나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찍어 폼 아 하나 한번 더 예스 예측해버리기 완벽한 콤보 때려버리기 벽돌리고 파쇠춤 오니 하하 이타상단 노렸다 웃어 어 네 달달곰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필장 그럼 다른 고맙습니다 이타상단 감사합니다.